그래서 이 당군조선의 계승의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때는 상궁교사 왕력편에 보면 주몽이 당군의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고려처만 해도 청통 국통맥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협이 되고 말협이 되면서 기자조선이 되면서부터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 백제 때도 마찬가지로 승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가 조사를 해오게 합니다 신라 백제에서 당군을 재앙하는 달을 알아오라 했더니 아래입니다 1년에 두 번이고 2월과 8월에 재앙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백제도 당군을 모셨던 것입니다 고려 때는 당연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고려 원정 5년에 초래라고 해서 임금의 친이 천재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천재를 올릴 때 당시에 당군에게 천재를 올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조로부터 백성을 위하여 법을 세우사 예절을 이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군을 모시는 천재를 고려초 또는 그 이전부터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정 때는 완전히 정기화가 돼서 1년에 4번씩을 모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오랑캐를 피하여 도우부롱기사 또한 이를 힘입어 나라를 보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원정 때는 무신정권이었고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팔만대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?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가 몽고가 몽골이 수전에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섬으로 들어갔다고 배웠죠 그런데 이 고려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원정이 왜 강화도로 들어갔냐면 바닥이 선미이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기에 참성단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당군에게 의지해서 결상전을 하겠다는 의지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고려사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재미있는 기록인데요 이종희의 수산집에 보면 단군 본기라고 쓴 다음에 거기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김부식이 천신 신시 천부사민 당군 연세를 전한 것을 유자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은 이 내용은 1연의 상공사에 말한 게 아니냐 잘못 쓴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요 이건 김부식이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부식은 당군 연세라고 하는 당군 47대, 1908세 또는 1996년의 역사 기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은 말입니다